야, 옆차가 끼어드는 것 같은데 그냥 먼저 가게 해줘야겠다 그래, 잘 생각했어 야, 옆차가 끼어드는 것 같은데 저런 양심 없는 XX를 봤나 절대 안 믿겨주지, 크크 잘했어? 크크 저런 양치 같은 애들은 봐주면 안 돼 어,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하네 야, 운전 똑바로 안 해? 야, 어디가 네비가 우회전이라잖아 아니야, 내가 몇 번 다녀보고 알아보니까 여기가 지름길이야 무조건 네비가 빠르지는 않더라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뭐지? 왜 고속도로가 나오냐? 어, 그러게 아, 딴 생각하다가 길 잘못 들었네 너가 좀 알려주지? 미안, 나도 멍 때리느라 불렀어 아, 길 너무 막히네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대체 맨 앞차는 뭐하고 있는 걸까? 크크크는 어다운 생각이다 앞에서 사고 나거나 그래서 막히는 거겠지 뭐 어쭙, 감히 나를 추월해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지? 오래 운전했는데 안 피곤해? 내가 운전할까? 아니, 괜찮아 너야말로 도착할 때까지 눈 좀 붙이면서 쉬어 에이, 니가 운전하는데 자명 미안하잖아 아, 나에이, 니가 운전할까? 감사합니다.